장자의 호전몽이요? 장자의 호전몽이요? 더 드릴 말씀이 있나요? 그게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가지고 깨서 나비가 내 꿈을 꾸냐, 내가 나비 꿈을 꾸냐 하는 게 실제로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똑같, 우리 늘 하는 얘기죠. 지금 이게 꿈이에요. 이것도 꿈이에요.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고 꿈 속도 현실도 꿈이라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현실도 알고 보면 꿈이다. 꿈 다르고 현실 다르고 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꿈이란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지금 꿈 속에 계신 거고 지금 여기서 꿈인 줄 아시면 밤에 주무실 때 꿈 속에서도 꿈인 줄 아는 꿈 있죠? 자각몽이라고 그래요. 꿈 속에서 꿈인 줄 아는 순간 여러분 평소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선 선택을 본인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냥 꿈이면 여러분이 선택을 못 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카르마에 끌려가듯이 무의식에 끌려가듯이 무의식에 끌려가죠. 사실은 꿈이라는 게. 그런데 꿈에서 꿈인 줄 알 정도로 정신을 딱 차리면 깨어있는 의식이 생기면 그 자각몽도 뭐 이렇게 또 깊이가 다르겠지만 선명히 깨어나면요. 다 압니다. 평소랑 똑같은 의식이 생기니까 사립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두엽이 주무실 때 전두엽이 각성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가 각성이 돼 버리면 여기 자각몽이 돼요. 꿈 속에 사립 판단을 똑같이 한다고. 그때 보면 여기가 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좀 더 보면요. 이게 깨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꿈인 줄도 알고 여기 꿈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까지 알아요. 그래서 꿈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해보는 게 뭐죠? 구현해 보는 거죠. 꿈 속에서 실제처럼. 지금 그런 거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그래서 자각몽을. 진짜 루시드 드림 카페는 저희죠. 저희 학당. 지금 그건 꿈 속 가지고 꿈에서 깨니 많이 하는데 저희 주장은 뭡니까? 여기가 꿈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호전몽도 사실은 여기가 꿈인 줄. 꿈이랑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도 차원에서 보면 하나란 거 아느냐 이거죠. 도 차원에서 보면 꿈과 생시가 하나란 거 아느냐. 이것도 참나작용 아닙니까? 이것도 참나작용. 도의 차원에서는 꿈이나 지금 생시나 생시라고 살아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하고 깼을 때를 말하기도 하니까 꿈이나 깸. 꿈, 깸. 도 차원에서는 이것도 꿈이고 이것도 꿈이에요 사실. 깨어있는 상태도. 지금 깨어있는 상태도 꿈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줄 알아라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서 꿈인 줄 아시는 분은 뭘까요? 자각몽 상태. 지금 여기서 자각몽 꾸듯이 루시드 드림이라고 자각몽 인질,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꿈인 줄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도인입니다. 도인. 일반인이 아니라 범부가 아니라 도인이 돼요. 이게 꿈인 줄 알고 사시는 분은. 그냥 꿈인 줄 안다. 어쩐지 난 인생이 꿈 같더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정신 놓고 사시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꿈결같고 막 시간이 너무. 꿈결같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꿈으로 완전히 깬 상태를 가정해보죠. 그냥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꿈이라면 이게 잘 표현된 게 영화 매트릭스 보면요. 주인공이 매트릭스 세계에 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시에 바라보는 꿈 같은 상태예요. 그 꿈 같은 상태에 살고 계시다가 그거 현실인 줄 알고. 그런데 꿈에서 주인공이 깼죠. 꿈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꿈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면 꿈도 하나의 매트릭스인데 현실은 매트릭스가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매트릭스 영화 그 몇 편인가요? 좀 후반 2편 3편 나왔을 때 3편인가 보면 주인공이 자각을 합니다. 현실도 매트릭스라는 걸 알아요. 꿈에서 깬 상태도 매트릭스라는 걸 알고 거기서 신통을 부려요. 왜냐면 꿈 속에서만 부리던 신통을 현실도 꿈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매트릭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신통을 부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늘 생각나는데 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꿈이 꿈인 줄 아는 자각몽 도 대단하지만 지금 꿈에서 깬 여기도 일종의 꿈이라는 거 아실 수 있냐는 거예요. 도인들은 압니다. 호전몽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도인들은요. 꿈이 꿈만 꿈이 아니라 현실도 꿈이라는 걸 아니까 금강경에 이 현상계가 이 몽환포형 같다.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환영 같고 그렇다. 이런 말 하는 게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속 꿈속에서처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완벽한 깬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자각몽 자각몽 이 세 개고 이 세 개는 시, 공, 인과성, 이원성이 있다. 보세요. 꿈은 시간 꿈이랑 다 같은 속성인 게 어차피 꿈속이나 여기나 시간이 흐릅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남의 이원성이 있고 나와 남 사이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인과성이 작동합니다. 이래서 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나에서 작용하는 시, 공, 인과성, 이원성을 가진 전제들을 참나의 꿈인 거예요. 그게 그게 참나의 꿈이라고 해서 힌두교에서는 이 우주는 이 하나님이 꾸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꿈속에 또 꿈이 있다고 한들 모든 꿈은 참나작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따져보면 또 다르죠. 꿈은 더 주관적인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 세계는 더 객관적인 세계지만 어차피 완전한 게임이라는 상태에서 보면 다 꿈이다, 사실. 왜?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 이원성이 꿈의 속성입니다. 이것도 없는 세계가 완전한 게임의 상태가 있다면 그냥 평소에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꿈에서 깬 상태가 있고 시간이 흐르고 자 이 모든 게 에고가 작동해야 돼요. 에고가 작동하면 보세요. 이원성이 있으면 나와 타자가 생깁니다. 자, 현상계 안에 여기 이 완벽한 참나는 뭐죠? 나만 있어요. 타자가 없어요. 남이 없고 순수하게 나만 있는 상태 같은 나예요. 같은 난데 오직 난데 완벽하게 깨어있는 나라는 건요. 타자가 없어야 돼요. 타자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상태 여기가 진리고 도고 열반이고 참나고 그렇습니다. 열반과 참나가 둘이다. 이런 분은 열반도 모르시고 참나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열반이 내 의식의 가장 궁극의 의식 순수의식이라는 거를 모르시니까 열반도 모르는 거고요. 순수의식은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열반이 참나인 줄 모르는 분은 열반도 모르고 참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열반이 참나라고? 아트만 아니야? 참나는? 이런 분들은 참나도 모르는데 사실은 아트만도 모르고 참나도 모르고 열반도 모르는 모르는 것만 자꾸 늘어나요. 이해되시죠? 왜냐? 내 의식의 극치입니다. 타자가 없는 의식을 열반이니 참나니 순수의식이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말고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우주에 열반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 밖에 있다면. 밖에 있다면 지금 나한테 없는 열반은요. 영원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반은 어떻게 얻어요? 얻었다고 해도 그거 언젠가 잃어버리겠죠. 밖에 있는 물건은 타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지. 왜?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제일 영원한 거. 지금 이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관성 갖고 있는 거는 생각, 감정 아니면 오감입니다. 그럼 이 요소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영원한 나의 꿈이에요. 생각도 내가 꾸는 꿈이에요. 감정도 내가 꾸는 꿈이에요. 오감도 내가 꾸는 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공의 인과성, 이원성을 가지고 펼쳐지는 것들을 꿈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꾸는 꿈도 그거의 일종인 거고 우리 삶도 사실은 꿈인 거예요. 참나 입장에. 그래서 꿈 속에서 깨어나듯이 꿈도 내 의식이 만드는 거다 하는 걸 꿈 속에서 모릅니다. 왜 꿈 비유가 좋냐면 꿈 속에서 여러분, 꿈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객관적으로 나 밖에 타자가 있다고 믿고 꿈 속에서 활동해요. 그러다 꿈에서 딱 꿈 속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면 다 이게 내 꿈이라는 걸 알아요. 내 꿈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냥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라는 걸 아니까 조작할 수가 있게 돼요. 화면 좀 바꿔볼까? 배경색 좀 바꿔볼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걸어 다녀요. 자각몽이다 하면 납니다. 왜 걸어요? 꿈. 근데 꿈 속에서도 걸어 댕겨요. 여러분 꿈 꿀 때 걷다가 지치는 꿈 없으세요? 꿈 속에서 걷는데 왜 지칠까요? 근데 지쳐요. 우리 고정관념이 무의식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야 된다. 인간은 걷으니까 힘들다. 지친다. 근데 꿈 속에 이게 자각몽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내 의식이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걸을 필요 없잖아. 저는 꿈 속에서 날아다니. 근데 자각몽이 좀 약한데 날면 자각몽이 깨져요. 겨우 자각몽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 의식이 만드는 꿈이라 이 자각몽은 내가 만든다는 걸 알면서 꾸는 꿈이라서요. 여러분 의식이 화면을 만든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자기가 화면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자각몽 비유가 좋은 게 여러분 지금 타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의식에 지금 마음에 타자들이 나타난 것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뿐이라는 것. 사실 내가 봤던 거는 모두 꿈이었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제가 떠들고 있는 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난 저라는 거 아시겠어요? 내 의식이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 목소리, 제 색깔 이거 여러분 마음에서 구성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요? 여러분 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우주적인 생각감정 오감의 경험은 다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게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마음법이 본래 공이다. 꿈이 본래 이 게임이다 하는 것처럼 마음법이 공이요. 공은 공으로 있지 않고 반드시 꿈을 통해 마음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한 덩어리다 해서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를 일심 그러는 겁니다. 꿈을 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승이에요. 여러분 꿈을 완전히 깨서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다시는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로만 존재하고 열반으로만 존재해서 다시는 내 우주에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간성이 나타나지 말게 하자.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소승사상. 소승에도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어요. 소승 아공은 뭐예요? 이게 초기 불교죠. 남방 불교. 저희가 소승 불교라고 하는. 아공, 법공인데 소승인 경우는요. 그게 힌두교죠. 힌두교는요. 일체가 불화만의 꿈이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거 알아요.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꿈 깨는 거예요. 다시는 이 꿈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요. 아공으로 접근해요. 일체는 생각감정, 호감의 세계는 탐진치니까 탐진치가 없는 열반에 들어가자. 이 안에서 영원한 지금 이 나와 타자를 갈라보면서 이 내가 영원할 거로 착각하는데 이 애고라는 거는 이 애고가 영원할 리가 있냐. 애고는 뭐냐. 생각감정, 오감이 애고인데 이 중에 영원한 게 하나라도 있냐. 따라서 아공. 애고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 우리는 열반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말자.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소승사상. 일체는 참나작용인데 참나작용인데 참나가 망상 때문에, 마야 때문에 이 우주를 펼친 거니까 다시는 내 참나가 우주를 못 만들게 하자. 이게 힌두교입니다. 결론은 똑같죠.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라. 우리 홍익보살 실천치심 14조 중에 5조는 힌두교랑 공유하는데요. 6조 가면 맛이 달라져요. 우리 6조에서 우리는 현상계를 긍정하고 현상계 안에서 참나와 현상계를 둘러보지 말자는 주장이 6조. 일체를 참나의 신비인 줄 알고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자인데 힌두교 쪽은 안 그래요. 그런 파도 있긴 하지만 힌두교의 주류는 뭐냐면 일체가 참나의 신비니 참나한테 돌아가자예요. 주장이 참나로 돌아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자. 마르시니, 누구니 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사상은 목표가 해탈이에요. 열반이고 해탈이. 다시는 현상계 안 나오는 겁니다. 요가스트라 경전 강의 제가 해드린 게 요가 강사분들한테 엄청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가 비판을 많이 해 놓은 건데 좋아해 주셔서 비판을 좀 덜 할 걸 그랬나? 너무 세게 욕했나? 욕한 건 아닌데 뭘 비판했냐면요. 제가 요가스트라의 핵심 사상이 뭐죠? 마지막 결론이 뭐죠? 진화독존. 참나만 홀로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끝내자요. 다시는 이 우주가 펼쳐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재밌는 게 꿈과 깻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열반과 꿈만 있는 줄 알고 주장들을 자꾸 전개하는 게 소승이에요. 꿈은 싫다. 꿈 버리고 완전히 깨어나자. 꿈은 다시는 이 꿈이 펼쳐지지 않게 하자. 그런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뭔 상태에요?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성자들도 사실은 어떤 상태에요? 자각몽이요. 자각몽 상태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완벽히 깬 적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석가모님께서 완벽한 열반에 드신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시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존재에 대해서 우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로 간다. 마흐르시. 나 죽으면 이제 다시는 윤회 안 한다에요. 공통 주장을 합니다. 사후 열반, 완벽한 열반에 들어간다. 사후 해탈, 완벽한 해탈에 들어가서 난 이제 사라진다. 마지막 남은 업이 부르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석가모님 부처님 주장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아라안들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사라지나요? 아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꿈을 깬다니까. 그럼 꿈에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공통 주장들입니다.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 우주에서는 없어지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럼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난 열반에 든다니까? 이해 되세요? 이게 지금 초기불교인가? 모든 논리입니다.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니까. 그럼 계신가요? 부처님 어딘가요? 아니 너는 꿈속에 있는 너한테는 포착이 안 된다니까. 이게 다예요. 초기불교 결론 이게 다예요. 마하르시 주장. 난 지금 살아서 자강몽 상태지만 내가 죽는 순간 꿈에서 깰 거다. 석가모니. 모든 아라한들은 지금 살아서는 오온이 굴러가지만 유여 열반, 남은 게 있는 열반, 오온이 있는 열반이지만 죽을 때 오온도 사라지면서 무여 열반, 완벽한 열반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스님들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 스님은 열반에 드셨다고 하면 안 돼요. 대승불교는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소승전통을 무판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대승은 돌아가셨을 때 극락왕생 하셨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면요. 갑자기 평생 극락 불국토 건설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가실 때 열반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해 되세요? 대승은 열반에 안 들겠다는 주장이라 지금 보세요. 무주 열반. 절대 열반에 안주하지 않겠다 해서 대승보살이 얻는 열반은 무주 열반입니다. 이쪽이 원하는 건 완벽한 열반이고요. 무여,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을 원하고 이러면 소승이고 대승은 절대 열반에 난 안주했지 않게. 나는 꿈에서 완전히 깨버리지 않겠다는 주장이에요. 유마경이니 모든 경전이 주장하는 게 뭐죠? 대승 경전이. 절대로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래서 지장보살도 난 열반에 절대 안 들겠다. 난 꿈속에서 절대 안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꿈속의 중생들이요. 난 이 꿈속에서 불국토를 건설하겠다. 관세용. 다! 절대 안 깨겠다예요. 반야신경은 오히려 이제 무슨 주장까지예요? 꿈이 깨미고 깨미, 꿈이니까 꿈이, 꿈이 벌레 깨미니까 깨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 따로 깰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자강몽을 다 추구하고. 자강몽이 최고의 경지다라고 추구해버리면 대승이에요. 자강몽은 부분적 해탈이고 완벽한 해탈은 꿈에서 완전히 깰 때 이루어진다는 게 소승사상이에요. 이를 소승, 대승하는 거예요. 왜? 소승은 자기 혼자만의 해탈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해탈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게 수행의 목표니까. 대승은요. 온 우주의 불국토 건설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중생을, 자 보세요. 자강몽 상태라는 게 왜 보살 상태인지. 자각했다는 건 깼다는 거죠. 동시에 꿈속에 머물고 있죠. 이게 보살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고사가 뭐라고 합니까? 생사윤회에 벗어나지 않되 생사에 물들지도 않고 열반을 증들겠지만 열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자강몽 상태입니다. 의식은 깨어났지만 완벽히 꿈에서 깨지도 않고 꿈속에 살지만 꿈에 물들지도 않는다. 왜? 꿈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꿈은 내 참나의 작용임을, 벗공을 깨닫고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육바라미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게 완벽한 보살도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 소승사상과 대승사상은 이래서 갈린다. 그래서 아공소승, 벗공소승이 있어요. 불교, 힌두교. 그럼 대승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승에는, 대승에는 또 둘이 있습니다. 벗공대승과 구공대승. 즉 일주보살과 일지보살. 육바라미를까지 써서 꿈을 조작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보살과 늘 애쓰지 않아도 꿈을 자각하고 사는, 일체가 꿈임을 자각하고 사는 보살. 일주보살만 돼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정해상수, 선정과 지혜가 부르면서 그 지혜가 뭐예요? 벗공의 지혜.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6번 정도까지 지혜가 양심 있는 분은 8번까지. 양심 없는, 공덕이 좀 없는. 양심 없는 분 이러면 보살인데 양심이 없어 이러실까봐 육바라미를 공덕이 좀 얕은 분이 있어요. 평소에 육바라미를 수행을 좀 덜하고 명상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명상과 경전의 토통에서 벗공보살이 돼도 평소에 좋은 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딱 거기 암자에서 못 나오고 계속 참나 상태의 자각은 하지만 꿈속에 있는 다른 중생들을 도와줄 미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살도 수행은 미천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량이라고 군량미 구축, 멀리 보살도 10집까지 갈 미천 쌓는 그게 있어요. 그럼 뭐로 쌓느냐? 육바람을 열심히 하라고 나와요. 학당에 오시면 왜 저희가 양심 노트부터 권하냐면요. 명상이고 이거 떠나서 일단 육바라미부터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짓 하면서 명상이 잘 이루어질 때 참나 깨달은 그 양반을 양심 있는 보살이라고 하고 육바람을 수행은 안 하고 오로지 명상과 사생만 하신 분들은 양심 금기가 좀 부족한 보살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일주보살 됐을 때 이제 힘이 좀 딸리는 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꿈인 줄 알아요. 복공은 얻어야 일주니까. 일주보살은요. 이 천지만물 나를 포함한 나와 남 모든 이 시공의 세계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요. 꿈인 줄은 알고 살아요. 여러분 자각몽 상태에서 한번 꿈인 줄 알면요. 그 상태가 흐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꿈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현상계에서 참나 각성을 해가지고 참나 차원에서 딱 보니까 어?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생각감정우감이 다 내 참나의 작용인데 참나가 알아차려 주니까 생각감정우감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나와 남이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내가 우주를 경험하고 하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데 이건 참나의 꿈인데 라고 아신 분들은요. 제대로 알면 그 알미 쭉 흘러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러다가 또 끊깁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끊겼다가 다시 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일주보살은요. 예쓰지 않아도 늘 꿈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근하게 정해쌍수가 늘 흐르고 있어요. 참나가 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에 안주했다고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은 참나 안주. 일지보살은 육바람일 안주. 무슨 짓을 해도 육바람일을 떠나지 않으면 일지. 무슨 짓을 해도 참나를 떠나지 않으면 일주. 열반 안주가 아라한. 이쪽도 참나 안주가 진인 해탈자 그럽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런데 참나 안주는 똑같은데. 아까 이 얘기에요. 참나 안주는 똑같은데. 자각몽 상태에 애쓰지 않아도 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각몽 상태에 안주한 분들이 어느 문파나 다 도인입니다. 그 양반이 제일 도인이에요. 도인인데 결론이 달라요. 지금 내가 자각몽 상태에 애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어느 문파나 같은데 지혜가 다르고 원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지향점이 뭐예요? 완벽히 깨버리자. 소승. 대승. 내가 꿈인 줄 알았으니 이 꿈속의 모든 중생을 나랑 같은 처질 테니 다 도와주자. 나랑 둘이 아니다. 참나 자리에선 타자가 없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있는 남들은 사실은 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근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지. 이거 알고 법공세계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누가 많은 게 유리해요? 이분들이 많은 게 유리하죠. 보살들이 많은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하려고 해도 새새생생 쫓아다니면서 공부시켜줄 사람은 보살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들은 우주를 탈출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와준 데까지는 도와주는데 계속은 못 도와준다. 입장이. 그러니까 아라한을 또 대승적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남을 엄청 도와줍니다. 문제는. 미안. 가면 난 다시 못 아예요. 이쪽 입장은요. 마인드가 달라요. 세세생생이에요. 언젠가 이 우주에 중생이 아주 하나도 안 남게 내가 그냥 다 샅샅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다 공부시켜버리겠다. 왜? 남이 아니니까. 그래야 내 마음도 행복해진다. 무서운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대승. 이것도 다 일체가 꿈인 줄 알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만 꿈인 줄 알면 안 돼요. 여기가 꿈인 줄 아셔야 어느 문파나 거기가 그분들이 도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호전몽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몽환포형이니 현상계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가 삼계가 유심이니. 다 같은 소리입니다. 일체 유심조니. 마음법이 본래 공하니. 이런 말들이 오오니 본래 공하니. 이거 다 알았다는 징표예요. 징표고 이게 한 번 안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알 수 있게 평소에 늘 명상과 즉 참나채용과 요 실천지침 14조에 있는 아공복궁의 진리에 대한 분석과 인가가 계속 겸헤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덕 많이 안 쌓아도 명상과 지혜개별만 잘해도 견성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은 얕은데 견성해 놓은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서 변종이 하나 나옵니다.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이쪽은 대승이에요. 이쪽은 소승이에요. 이 사이에 변종이 가능해요. 뭔 변종이 가능할까요? 아공복궁 복궁 구공이면 자 일주보살 경지쯤 됐는데 공덕이 좀 짧은 일주보살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복궁까지는 합니다. 복궁은 했는데 구공으로 안 나가고 복궁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변종 보살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보살은 아니죠 사실. 자 어떤 이해되세요? 자 자각몽 얻어서 탈출하자는 입장과 자각몽 얻어서 나를 다 갈고 닦아서 온 우주를 다 구제하고 다니자는 입장과 여기 영양이 딸려서 그렇지 육바람일 공부를 계속하는 보살, 일주보살인데 원래는 그래서 육바람일을 잘하게 되면 일지가 되는데 육바람일을 아예 안 닦는 변종 보살이 등장합니다. 복궁에만 만족하는 이해 되세요?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닌 줄 알고 현상계에 살아가면 재밌죠? 새새생생 이렇게 살자는 주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땡기세요 여러분? 복궁까지는 얻었는데 미안한데 이번 생은 마지막이야 이게 땡기세요. 복궁까지 얻은 건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육바람일을 열라 닦읍시다. 복궁까지 얻었으면요 당신은 이미 부처님. 끝. 왜? 아니 꿈에서 꿈인 줄 알면 끝난 거지 뭘 더 닦아? 꿈속에서 뭘 닦아? 분리할 때는 꿈이란 걸 강조하고요. 그렇죠? 유리할 때도 꿈이란 걸 강조하고 공부 좀 더 해. 꿈인데요. 이해되세요? 공부 좀 더 해. 꿈인데요. 공부 얻었어? 다 꿈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체가 꿈인데 뭘 더 닦느냐? 꿈인 줄 알면 됐지. 꿈에서 깨면 됐지. 뭘 더 닦아? 꿈인 줄 알면 됐지. 뭘 더 닦아? 파가 나와요. 이 파가 뭡니까? 뭐 같으세요? 이게 선불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불교 자랑하는데요.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선불교가 최고인지 아는 불교는요. 정말 저열한 불교입니다. 대의승은 꿈도 못 꾸는 불교예요. 양심 미천이 짧아가지고 육바라밀로 나아가질 못하니까 거기서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벚궁까지만 가면 진짜 편해요. 인도인들은 히탈을 좋아하니까 이러지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게 히탈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사라지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사라지고 싶으세요? 그건 일종의 자살 욕구예요. 아니 자살이 아 나 죽을 때 진짜 목을 멋지게 달아야지 이런 게 자살 욕구입니까? 한강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야지 이게 자살 욕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자살 욕구일까요? 누가 고통스러운 자살을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자살 욕구일까요? 인도인들은 자살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거 알아요 이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타자가 생기고 이분들 되게 철학적 자살 욕구예요. 내가 있음으로 타자가 생기니 나와 타자를 모두 없애고 시공을 날리려면 이수밖에 없다 하고 오직 참나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오자는 거예요. 고급적인 자살이지만 근본 욕구는 똑같습니다. 힘드니까 사라지자요. 지금 여기 있는 숨 쉬는 것도 힘드니 내 존재를 없애자. 우리 민족의 기본 정서랑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거 치고 너네 나라가 자살률 일이던데 우리 민족이 자살을 꿈꿀 때는 정말 원하는 게 많은데 안 돼서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더럽다 해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많은 욕구가 있는데 현실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모든 게 좌절될 때 이걸 보고 있느니 즉 내가 망해가는 걸 보고 있는지 차라리 난 사라지겠다. 이 욕구랑 현상계에서 잘 살건 못 살건 이 모든 거는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랑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양식은 인도식 소승 수행이 히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 오늘 하는 말 다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또 소승 불교가 유행하고 있냐. 장담하건대 그 소승 불교를 닦아서 열반에 들고 싶으신 분보다는 그 소승 불교를 닦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내 삶을 더 풍족스럽게 하고 힐링을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힐링은 뭐예요? 충전했다가 더 잘 쓰려고 충전하는 거 소승 수행도 대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현상계를 긍정하고 계시는 기질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다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주류가 인도는 수행자들 중에 주류라고만 하죠. 수행자들 중에 주류는 떠나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말자예요. 우리 동양은 지금까지 유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천국가자였지 사라지자는 건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사라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기질에 그게 맞지도 않고요. 우리 기질에 대승이 맞고요.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홍익인간 국시로 주장했던 민족이에요. 대승 이념을요. 건국 이념으로 삼은 아주 유례없는 민족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대승이 맞고 이 대승을 주장하는 중에 소승과 이 대승 사이에 뭔가 변종이 등장해요. 겉은 대승이라고 그래요. 겉은 대승인데 들어가보면 소승입니다. 왜? 이 양반들은 꿈에서 완전히 깨는 걸 지향하지 않지만 꿈속에서 깨있는 상태에 만족해버린 분들이에요. 즉, 꿈속에서 깨있는데 만족해버린 분들이에요. 그럼 논리는 법공으로 무장하고 좀 잘해봐라. 돈어, 돈수 다 끌게 없습니다. 그래요. 중생을 도와야 되지 않냐. 저에겐 따로 중생이 나와 남이 없습니다. 이때는 또 깨있다. 나는 이미 깨있다는 걸 강조하고 그럼 이 꿈을 떠날 거냐. 꿈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꿈도 본래 공합니다. 그럼 보살도 해야지. 돈 다 끌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는 깨있는 상태라고. 어떨 때는 또 꿈이라고 하면서 이 중간에서 집을 짓고 자유자재하게 살자는 게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꿈을 떠나지도 않아요. 꿈도 본래 공하다. 꿈도 긍정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깨있으니까 꿈속에 있는 중생에 대해 따로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본래는 안 줄 알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원하는 게 뭡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는 뭔가 해야 된다는 그게 망상입니다. 이렇게 집 지어버리면 여러분 대도인 난 줄 알아요. 대도인일세. 파격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미 부처다예요. 이미 부처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부처다. 이미 부처니까 부처인 줄만 알면 부처가 되기에 육바람일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예요. 애초에. 제가 오늘 들고 온 임재록도요. 여기 나옵니다. 육바람일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업을 짓는 것일 뿐이다.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임재록인데 이분 주장 여러분 이 책 안 보셔도 이 주장을 알 수 있어요. 명상을 하는 짓거리도 모두 다 업 짓는 짓거리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순일하여 마음이 고요하여 잡스러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지금 뭐냐? 몰라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으로 진짜 살아가시면 끝이라는 주장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중에도 육바람일 하라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분은 지금 선불교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계신 분이요? 일지를 향해 가고 계신 분이요. 양심 근기가 더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 자체에서 최고로 치는 분들은 누구예요? 임재, 황벽, 육조 이런 분들은 뭐예요? 번호, 돈수를 주장하신 분이요. 특히 이 육조해능보다 황벽과 임재는요. 사제관이거든요. 이 둘은요. 갈 때까지 간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불교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이죠. 육조스님 살던 조계산을 이름 가져와 조계종하는데 아내는 뭔지 아세요? 아내는 임재종이에요. 임재종. 임재스님이 우리나라 불교의 제일 스승이라고 그 임재스님 주장이 육바람을 하는 짓거리는 업짓는 짓거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그 제자들이 여기도 나와요. 무비스님이 한국의 스님들 얼마나 임재가 대단하냐 한국의 스님들 돌아가시면 빨리 다시 돌아와서 임재스님 문중에서 길이 인간과 하늘 사람들을 가르치는 안목이 눈이 큰 눈이 바른 눈이 대주소서 이렇게 빈대요. 스스로 임재종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무비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 안 보셔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뭔 내용이 있을지 십지보살도 참나는 참나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십지보살도 어? 십지는 부처야? 아니요. 십일지 십이지 가야 완벽히 부처입니다. 십지는 보세요. 십지는 그 중생성이 아직 있대요. 꿈속에 일지부터 십지 따지는 거고 꿈속에서 따지는 거니까 참나는 아니죠. 그럴 땐 또 참나 어? 그래? 그럼 십지도 참나를 다 모르네? 십지도 참나를 모르니 요거 성철수님도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십지도 참나를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안다. 내 말을 듣는 그대들도 알 수 있다. 왜? 지금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무의진인 참나 자리고 그 자리는 본래 자치가 없느니라. 십지도 참나를 모른다. 왜? 십지도 애고성 중생성이 있으니까 꿈속에 존재니까 십지도 참나를 모르고 참나를 완벽히 아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몰라만 해버리면 누구나 완벽히 알 수 있다. 십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펴면서 사실은 둘 다 꿈속인 건 똑같은데 그 어떤 상대방의 단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십지도 십일지 십이지 올라가야 되니까 한계 속의 존재이니까 십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부처니까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현란한 논리 이거를 이 양반 스승인 황벽 스님부터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왜 십지까지 가서도 견성을 그러니까 견성하는데 무슨 십지까지 가고 그래 바로 견성하면 바로 몰라하면 바로 견성인데 이 주장이 임재한테 또 그대로 먹힌 거예요.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학당강의 듣고 들으시면 황당하죠. 안 듣고 들으시면요. 나 이거 할래. 저 홍인학당이랑 이상한 단체는 뭐 십지까지 뭐 무량 거부를 닦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바로 내가 부처라고 해준대 여기 가실래요? 거기 가실래요? 이게 선불교의 장점입니다. 즉 선불교의 장점은 뭐냐 바로 참날을 만나게 해주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거기서 끝이라고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시켜 버리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만족해야 참날 안주가 이루어지니까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도 적당해야 되는데 과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만족이면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 똑같아요. 마하르시랑 똑같아요. 마하르시 보시고 혹시 임재록 보시면 이건 겹쳐요. 캐릭터가 왜냐면 벚꽁에 만족 벚꽁에 만족한 경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간도 공간도 다 본래 참나자리에서는 공하고 시간도 공간도 본래 다 벚꽁 관점에서는 공하니까 닦을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붙여라는 거예요. 붙여라는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하셔가지고 꿈에서 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 만법이 공하다는 것만 알아보시고 꿈인 줄만 아시면 더 닦을 필요 없이 그대로 붙여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부처 근데 나는 1지부터 10지를 닦아야겠다. 그럼 더 저열한 수행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1지 위에 2지 있고 2지 위에 3지 있으니 그 저열한 우린 바로 부처라서 몰라 해버리는 순간 일체의 판단을 떠나서 참나랑 바로 접속하는데 저것들은 1지 2지 따지고 있으니 참나를 못 만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승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불교는 이게 대승과 소승 사이의 변종입니다. 사실은 대승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요 우리는 대승의 극치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별전 대승의 모든 가르침 이외에 우리가 있다. 이게 제일 망 그 망발이죠. 이렇게 나가버리면 큰일나요. 소승과 대승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럼 인정 그럼 그 견성자도 자기 자리를 찾는 건데 이 견성자가 대승 이외에 있어버리면 십지 부처님 십일지 십이지 부처님 위에 이 양반들이 있어버리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더너돈스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지금 불교 교학이 뭐니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두만 터지면 바로 불지라고 하니 산무량법을 닦아서 부처 육바람일의 전문가가 되자는 이 과정을 누가 밟아요. 이 코스를 보십시오. 그대들이 전국에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이렇게 수행터에서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닦아서 얻는 것이 있더라도 그거는 모두 생사의 업일 뿐이다. 네가 뭔가 닦는다 그러면 다 시공 안에서 닦는 거지. 시공 밖에 자리는 닦을 필요가 원래 없다. 참나는 원래 닦을 필요가 없는데 닦는다고 우기니 너네는 애고에 업을 짓고 있는 거다. 그대들이 육도만행이란 건 육바람일을 말해. 육바람일을 빠짐없이 닦아봤자 내가 볼 땐 그건 다 업짓는 짓이다. 부처가 되고 싶은 것도 업짓는 거고 다 업짓는 것일 뿐이니 그런데 실제로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아무 일 안 하고 뭘로 하고 있으면 그게 부처다. 그래야 모든 행위가 다 청정해진다. 부처의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꿈인 줄만 알면 되지 뭐가 되고 싶다고 노력을 하는 건 다 업짓는 거다. 시공 안에 집을 짓지 마라. 시공 안에 있대. 지금 여러분 꿈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깨어난 삶을 사시라는 거야. 꿈인 줄 알고 깨어있는 삶. 그럼 몰라 하시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만 알고 사시면 돼요. 일이 나쁘게 흘러도 그런 줄 알고 좋게 흘러도 그런 줄 알고 아시겠죠. 육바람에 해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서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 참나 작용인 줄만 알고 살아가셔라. 그럼 아무 일이요. 어떠세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의 실체를 모르니까 선불교가 대승이라고 지금 위장해가지고 행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불교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자고 주장하시는 스님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저는 제발 알면 안 그러실 텐데 대승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원래 맞는 건 홍익인간의 대승이 그러니까 이 선불교도 사실은 겉은 대승으로 위장했지만 속이 소승이기 때문에 안 맞을 거예요. 뭔가 해보면 안 맞아요. 보고 있어도 뭔가 안 맞아요. 저게 보살이란 말인가? 일반인도 아실 거예요. 저게 보살 또는 아닌 것. 상식과 양심을 입에 하고 보살이 있나? 그쪽은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는 상식과 양심을 모두 몰라해. 그러면 참나를 얻을 수 있어. 그 수단으로 선문답을 쓰세요. 알아먹을 수 없는 선문답을 이용해서 끌고 가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선문답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여러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답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언어도단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야. 언어도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뭔지 아세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난 너네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소통할 이유도 없다. 너네는 내가 낸 퀴즈를 맞춰라. 단 정답은 나만 안다. 내가 땡이라고 하면 아닌 거고 내가 오케이 하면 맞는 거다. 그 이상의 질문은 다 망상이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하고 가는 거야. 참나만 알면 모든 게 끝난다 하면서 가는 거야. 여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임재룩 들고 와서 제가 좋은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대들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그 참나 자리 이것만 믿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게 3개를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극락 정토를 만드는 거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시공에 펼쳐진 만물이 본래 참나 작용으로 공하다는 것만 알면 아무 일이 없다. 더 이상은 여러분이 다 끌 게 없다. 꿈인 줄만 알아라. 이겁니다. 선불경. 꿈인 줄만 알아라. 꿈을 깨라. 그래서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꿈, 자각, 일주, 경지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주라고 하면 화내십니다. 왜? 일주, 일지. 일주가 있으면 이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자기들은 현상계 안에 잡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등급 나누질 않은 것 뿐이에요. 등급을 안 나눠요. 그런데 또 어떤 스님은 등급을 나눠서 오메이려니 몽중이려니 또 등급 나눠서 지도하기도 하지만 원래 목표는 뭐예요? 등급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뭘로 하면 바로 들어간다. 임재종에서 또 변종입니다. 등급. 그 안에서 또 몽중이려 오메이려 나누고 있는 건 또 변종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런 등급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옵니다. 다만 생각을 쉬기 말아라. 지금 일체 이 현상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다시는 바깥으로 구하지 마라. 참나의 안주에서 살아가라. 현상계를 꿈으로 보고 그냥 살아가라. 저희 학당도 이렇게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수처, 작주 유명하죠? 식당 가면 다 써있습니다. 수처, 작주. 수처, 따를 숫자, 처할처자. 쓰기에 너무 지금. 수처, 작주. 내가 처하는 곳에서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라. 이겁니다. 수처, 작주. 애고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구역 주인공은 나야. 이게 아니고요. 수처, 작주. 어디 있건 내가 바라보는,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으로 본래 공화인 줄 아는 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고 아는 게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짓입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의 수행법이 다 들어있어요. 벚꽁의 요결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 서 있건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아라. 이게 수처, 작주입니다. 어디 있건 내가 경험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으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참나 작용인 줄 알아라. 그럼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주 어디 있어도 내가 주인공. 전쟁터 있어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면 입처, 개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다 참나의 작용으로 화해버린다. 저희 학당에 있는 실천지침 14조 중에 5번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거를 설명하면 이게 돼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주인공이다. 참나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참나의 신비,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어디 서 있건 모든 것들이 다 참되져버려요. 이것만 하면 공부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육바람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어록 읽을 때 육바람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바람을 주장하는 선사들은요. 이 양반들은 도가 좀 더 높아서 보살도로 나아가고 있는 선사라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원래 선불교를 만든 주체들이 주장한 건 뭐라고요? 황벽 임재. 황벽 임재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사상의 뿌릴 뼈대를 만든 것은 육조해능보다 육조해능만 해도 대승기 신론을 참조해서 육조해능을 만듭니다. 육조 단경을 씁니다. 그래서 육조해능만 해도 도노 점수의 여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황벽 임재에 오면 극단으로 갑니다. 육조해능에 육조 좌파랄까요? 극단까지 밀고 가봐요.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면 우리가 육바람을 닦을 필요도 없지 않은 것까지 가버린 게 황벽 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건 황벽 임재예요. 우리나라 선불교도 임재종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런 주장하는 거고요.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임재수님이 참나 얘기를 잘해주신 게 있어서 그대들이 만약에 생사를 초월해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즉 자각몽 이게 꿈인 줄 알고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렇다면 지금 청법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차려라.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 지금 여기 성성하다. 내 청법 무의진인 청법 무의도인 그래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무의도인.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임재가 부처는 누구냐? 청법 무의도인이라 법을 듣고 있는 자리가 없는 시공 안에 자리가 없는 시공 안에 자기 자리가 없는 무의의 도인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인자 써서 그런데 참나를 말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자.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부처다. 거기를 알도록 해라. 이 사람은 이 무의진인은 참나예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고 바탕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수만 가지 상황을 펼쳐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용에도 정해진 곳이 없다.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난다. 이걸 비밀이라고 한다. 자기 안에 참나가 부처라. 부처를 찾으면 자기 안에 참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부처를 찾아보세요. 부처가 어디 있을 텐데. 땡. 부처를 타자화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공 안에서 애고의 마음으로 참나를 찾으니까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고 참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나를 찾았다고 해서 꿈에서 깰 필요가 없어요. 왜? 참나는 꿈이요. 꿈이 참나라는 걸 안다면, 벚꽁 사상을 안다면 꿈 안에서 자유자재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벚꽁까지 얻으면 원래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현상계가 공한 줄 알았으니까 현상계 안에서 진짜 자유가 오죠.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불교를 선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가 참나 작용인데 부득불 참나 자리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게 힌두교. 그래서 참나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아공 사상은 네 애고가 실체가 없으니까 너 애고가 나와 남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시공 안에서 놀던 짓거리, 탐진치를 멈추면 너는 영원히 열반으로 들어간다가 아공, 초기 불교. 초기 불교, 남방 불교, 힌두교, 선불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승교. 대승불교는 뭐죠?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지혜가 더 깊죠. 참나 자리에서 우주를 보니 일체 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 안에 또 꿈 상태에서 꿈이라는 것은 중생성이고 깨미라는 자각이라는 것은 보리심이죠. 그래서 보리살타 보살입니다. 늘 꿈에서 깨어있는 꿈꾸는 자. 꿈에서 깨어있지만 꿈꾸는 자. 꿈을 떠나지도 않고, 윤회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꿈에 빠지지도 않고, 또 깨어있으면서도 꿈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는 그 존재. 여러분, 보살이 많으면 제일 좋죠. 여러분 주변에 보살들이 윤회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번에 보살들 다 윤회 해탈해버리고 이 우주에 보살 사라졌다더라. 이게 좋아요. 보살이 많은 게 좋죠. 여러분이 보살이 되세요. 그래서 이 우주를 깨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벚꽁의 눈으로 보고,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되, 문제 해결도 알고 있어요. 육바라밀로 풀어야 돼. 이거 육바라밀로 치료 안 하면 나중에 더 나. 나중에 더 심해져 상처가. 육바라밀로 치료해야 돼. 꿈 조작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지 이하라도 육바라밀을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치료 능력이 더 좋죠. 이분들 따라갔다간 자각몽이란 건 배울 수 있는데 그 이후는 못 배워요. 오히려 자각몽에 만족함으로써 꿈의 세계에서 오히려 악업을 짓고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선악을 안 따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어스님, 망공스님도 선악을 따지지 말고 어디 가서든 일체를 둘러오지 말고 그냥 살아라.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법공도인들끼리 가르치는 거예요. 구공도인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자, 결론입니다. 법공도인은 졸리면 자고 일체를 참나의 관점으로 보면서 꿈인 줄 아니까 꿈 속에서 졸리면 자고 꿈 속에서 배고프면 밥 먹는다. 이게 법공도인이에요. 일반인은요. 우리도 졸리면 자고 다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일반인은 꿈인 줄 모르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있는 거고 도인은 꿈인 줄 알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있는 거고 꿈인 줄 아니까 법공도인이고 구공도인은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해야 구공도인. 이래야 꿈을 악몽을 길몽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 악몽의 세계를 길몽으로 바꾸고 나아가서 궁극의 길몽, 정토의 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불국토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이 자각몽 상태가 이미 정토입니다. 꿈이지만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도윤회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꿈의 세계인데 길몽이 육도윤회 중에 천상계 악몽이 삼악도인데 삼선도가 길몽, 삼악도가 악몽이라면 육도윤회를 벗어나 있는 꿈이 있어요. 자각몽이요. 이게 정토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해 팍팍 되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꿈인 줄 아시는 분들 모여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각몽. 잠깐씩이라도 좋으니까 몰라 하시고 참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느끼시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참나의 입장에서 보시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아 여기가 꿈이구나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아공만 해도 꿈에서 깹니다. 왜 아공도 꿈에서 깨요? 왜? 아공만 해서 마지막이 뭡니까? 에고를 내려놓고 시공을 내려놓고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버리면 꿈에서 일단 깨신 거예요. 꿈에서 깬 정도예요. 꿈에서 깨어있는 정도가 아공이고 법공은 꿈을 쭉 둘러보니까 어? 이 꿈은 내 의식이 만드는 거네? 까지 안게 법공이고요. 구공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꿈을 꿈 전체를 바꾸려면 꿈 속에 있는 세상을 바꾸려면 불국토를 만들려면 육바람이를 내가 더 정밀하게 닦아야 닦은 만큼 내 역량이 커지는구나. 더 신통이 나오는구나. 이게 보살돈데 임제스님은 육바람이를 닦는 그런 짓거리는 엎짓는 짓거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참나 안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일체가 꿈인 줄 알면 거기서 만족하지 더 닦으려고 하면 다시 현상계에 꿈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꿈에 빠지지 말고 그냥 꿈에서 깨었으면 된 거다. 이해되세요? 꿈 얘기 하나 나왔다가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갔나요? 결론 자각몽을 꾸자. 꿈인 줄 알고 살자. 이게 꿈인 줄 알면 현상계가 꿈인 줄 알면 꿈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보게 돼 있죠. 그래서 호전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은 꿈, 깸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깬 것도 꿈이네 라고 알면 이게 꿈이야 그게 꿈이야 이런 농담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농담을 던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저게 꿈이야.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거야. 내가 나비 꿈을 꿨던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꿈하고 진짜로 나비가 내 꿈을 꿨나? 이런 거는 좋은 미드의 소재는 되지만 그 SF 영화의 소재나 되지 진짜 진실은 뭐라고요? 도 차원에서는 둘이 다르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 장자 그 논한 데가 어디입니까? 재물론 도 차원에서 마무리 똑같다란 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꿈과 생시도 일종의 꿈이란 점에서 참나의 신비란 점에서는 똑같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실도 꿈이다. 참나의 꿈이다.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 하실 때 조금 이따 수련 본격적으로 하실 때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서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인 줄 아는 그런 수행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초를 버티더라도 버티다 나오세요. 야 나 꿈속에서 1초 자각몽 꿨어. 이 정도 됩니다. 꿈속에서 1초가 꿈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꿈으로 들어갔어. 내 자유가 사라졌어. 자각몽이 되면 자유가 생기고요. 자각몽이 아니면 꿈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현실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유 있는 줄 아는데 카르마대로 끌려갑니다. 깨어있는 만큼 여러분한테 자유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면 육바람일까지 이해해 버리면 엄청난 자유가 생깁니다. 이제 꿈을 수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꿈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꿈 마음대로 바꿨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치에 맞게, 진리에 맞게 꿈을 경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꿈 조작이야. 꿈 자각하면 할 수 있겠죠. 웬만큼.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조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일지의 꿈 조작은 결을 알고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꿈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ory